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온라인 제작 발표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만나고 계시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 발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중계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생중계가 아니라 오늘 사전 녹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남자 주인공 장기용 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첫 방송 그날이나 아니면 그 주에 이렇게 제작 발표회로 인사를 드리는데 제작진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워낙에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들이 호흡도 좋았고 그리고 다 같이 열심히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인사를 드리는 게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소개도 함께 드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만나서 이렇게 사전 녹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작 발표회 입장 시에 열 체크 손소독 그리고 인원 제한 등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 제작 발표회를 보고 계시는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쓴 우리들의 이별 애추얼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방극장을 찐 멜로 감성으로 물들일 단 하나의 드라마로 정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그녀 송혜교와 여심을 사로잡는 매력남 장기용의 특급 만남으로 정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팔색조 매력의 최희서 배우의 연기 변신 그리고 정말 탁월한 존재감 특별한 존재감을 지닌 김주원 배우 그리고 우리 박효주 배우와 윤나무 배우의 탄탄한 연기력이 정말 이 작품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죠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제작진의 만남입니다 최고 시청률 27%를 돌파한 낭만 닥터 김사부르 공동연출에서 정말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길복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그리고 데뷔장 미스티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제인 작가님이 극본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티 부부의 세계의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우리 글라인과 강은경 작가님이 또다시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해서 극의 완성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제작 발표회는요 하이라이트 상영 후에 공동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와 이 스토리와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의 여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감성 멜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눈으로 반하고 가슴으로 빠져드는 명품 멜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자 첫 방송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 드라마 이제 주역분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이길복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완벽해졌습니다 이길복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연출을 맡은 이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하영은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윤재국 역할을 맡은 장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석도운 역할을 맡은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희서씨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황치숙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주씨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전미숙 역할을 맡은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윤나무시.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곽수호 역할을 맡은 윤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역분들을 모셔봤는데 먼저 지금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감독님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기본적으로 장르는 멜로 드라마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통해서 사는 인생이야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을 통한 인생이야기. 그리고 정말 안방극장을 멜로 감성으로 물들일 찐 멜로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송혜교 씨부터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하영은이란 인물은 디자인 팀장이고요. 사랑과 일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모든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항상 힘이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사랑과 주변 관계에 있어서도 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많은 친구인 것 같아서 이번에 연기하면서 하영은이라는 인물 덕분에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장기홍 씨. 네. 윤재국이라는 캐릭터는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패션 포토그래퍼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넘쳐나고요. 그리고 사랑 앞에서 굉장히 쿨하고 솔직한 그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씨. 네. 제가 맡은 석도훈이라는 인물은 홍보대행사, 패션 홍보대행사의 CEO이고요. 그리고 우리 재국이랑 굉장히 친한 형, 동생입니다. 친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재국이를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우리 치숙 씨 만나면서 저도 변화를 하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도 왠지 재국이 뒤에서 재국이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응원, 지금 등을 보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계세요. 항상 지켜보고. 아이 좋습니다. 항상 형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장기홍 씨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희선 씨. 네.